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23일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한다면 선거에서 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극자파들의 극성은 주변국의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친중파 친북파 지금 극자파들이 펼치고 있는 이 마당을 싹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가 운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을 100%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그거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일견 좌파들 극자파들 친북파들 종북파들 다 민주당을 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극자파들도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자파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면 할수록 그들 또한 파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해서 이 극자파들을 전부 청산을 해야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대한민국 전국의 현장에서 극자파들의 냄새가 나는 자들을 전부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투표의 본질입니다. 이번 투표의 의미는 바로 극자파의 청산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자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별것 아닌 일이면서 별것 같은 그것이 확대해석이 돼가지고 지금 2차 충돌이니 뭐니 하고 언론은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객관성에 입각해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2차 충돌이라는 것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충돌해서도 안 되고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나라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모든 방향성에서 바로 지금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라는 어떤 커다란 거대한 담대한 담론을 여기서 충돌이라는 말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분명히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사퇴를 하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지나치게 한다는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걸 공개적으로 일단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길이 없습니다. 충돌 외에는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입장 그대로다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군가가 이거는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인격적으로라든가 이 국가의 어떤 인물에 걸출한 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대단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의 뜻입니다. 태양은 절대로 두 개가 아닙니다. 태양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을 살리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그의 마음 또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막중한 힘을 갖고 있고 막중한 고뇌를 갖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23일인가 24일 전이죠. 그러니까 어저께가 24일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는 바로 내부조율 그게 여권 아닙니까? 내부조율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팍 던져버리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모든 사안을 던져서 하나의 충돌로 가기 위한 충돌을 하기 위한 아니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제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섭을 즉각 귀국하고 황상무를 사퇴하라는 한동훈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만약에 이종섭을 즉각 귀국했다. 황상무를 잘랐다. 이럴 경우에 대통령의 입장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야 될 부분도 이거는 국가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종섭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섭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그 사안은 조금만 캐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1차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종섭은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분은 국방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통상문제라든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에 아그레마안까지 이미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 자리가 그런 시간이 시간과 공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황상무입니다. 황상무 사태도 엄밀히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려줘야 됩니다.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귀책 사유라든가 또는 어떤 판단 사유 이런 것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번에 2차 충돌을 만약에 해서 대통령실이 굽히지 않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자는 바로 밟고 가겠다는 그런 인식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입장 그대로다 하고 맞서고 있는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 좋은 태도가 아니냐. 이종섭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수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 헌법에 위헌적인 그러한 조직 아닙니까 헌법에 위반된 조직이 바로 위반돼서 자기들끼리 숫자로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는 그 소위 반헌법적인 비헌법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나중에 끝까지 끝까지 목 놓아 이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위헌이다. 공수처 입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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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한 일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의 기능이 뭡니까 정부 발목 잡고 와서 그 전에 성관위처럼 삐딱하게 또는 그 전에 뭐처럼 삐딱하게 또 김명수 사법처럼 삐딱하게 잡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출입국 금지를 해놓고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그런 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수처입니까 수사하는 데가 그런 데입니까 6개월 동안이나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그런 엉터리 같은 공직기관이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출국 금지를 시켰으면 수사가 시작이 돼야죠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사를 그렇게 잘한다고 무슨 수사를 그렇게 유능하다고 무슨 수사를 그거 한다고 출국 정지를 시켜놓고 장관을 갖다가 그대로 묶어놓고 그거 뭡니까 그거 6개월 동안이나 그러면 소환 조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바로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께서 입장 그대로다 하고 맞섰습니다. 언론은 맞섰다고 표현을 합니다. 친년 핵심들은 비례공천을 결과를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렇게 문제가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별 큰 것들 아닌데 언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치 충돌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 말이죠. 언론은 원래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언론의 생태계가 있는 그대로 다 내 가지고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돌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돌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건 언론 현상이지만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정치적 이용을 갖다가 한다는 오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계는 태양이 하나가 움직여야지 태양이 두 개라는 그런 형성 미래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태양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남겨두고 나면 그거는 사람의 인식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길이 누가 살려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지금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가 만약에 대통령 됐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대장동도 백현동도 성남FC도 쌍방울 북한의 돈 800만 불, 800만 불이죠. 건넌 것도 뭐 또 뭐 또 다 국민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의문점을 갖다가 해소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서 되겠습니까? 될 사람입니까? 될 사람이 그런 분탕질을 하면서 의회를 갖다가 숫자로 해서 정부를 갖다가 단 한 번도 정부에 협조를 안 하고 저렇게 2년 동안을 방탄을 하면서 정부를 뭉개버린 그런 자가 이 대한민국의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자 지금 이재명이는 말이죠. 지금 양문석을 무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양문석이 누굽니까? 저는 양문석이와 같이 패널을 정치 패널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부드럽고 조크도 잘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막말의 행태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또 이재명은 그를 갖다가 결사옹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성질도 아닙니다. 여당이라는 여권이 뭡니까? 프레미엄이. 여권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그 테이마가 된다면 여권은 여권 그야말로 여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대통령을 향료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권. 지금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취합하고 또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헌법을 옹호하고 하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 여권 아닙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이런 이종섭 즉각 비국 황상무 사퇴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개적 요청은요. 이거는 나를 밟고 가라를 원하는 그런 카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걸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직무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정확한 또 그가 추구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소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의사의 의료대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나섰습니다. 어저께 나서서 아산병원을 찾아서 물꼬를 텄습니다. 대통령은 고뇌하고 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경집된 상태로 예수 아니면 노를 받아낸다면 그런 태도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대로 간다면 충돌한다면 선거도 선거지만 국가 기강을 너무 대통령을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소위 국정수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너무 곤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기본인식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훌륭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 그대로다 하고 어저께 맞서버리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종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적으로 팩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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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의 생각은 단단히 이러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상무 황상무는 지금 그 황상무라는 사람의 그 사태의 본질이 뭐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라든가 이런 어떤 탄력성 있는 처방성 있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입장 그대로다. 그대로 입장이 뭐냐 하면 이종섭 즉각 기국하고 황상무 사퇴해라 하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선 거는 엄밀히 따지면 한동훈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국정수행을 할 때 만약에 그러면 이종섭을 즉각 기국시키고 황상무를 사퇴 즉각시켰다 하면 대통령이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극자파들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 속에서 비지지율이 저조한 것이지 만약에 극자파 이재명이라든가 숫자가 저렇게 169석이 아니었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적어도 60%를 상해할 겁니다. 5, 60%는 벌써 넘었습니다. 그 딱 한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서 멈출 것은 멈춰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아니 대통령실이 행하고 있는 이종섭 즉각 기국이라든가 황상무 사퇴하라는 한동훈 요청을 거부한 그것을 잘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날 입장 그대로다 하고 맞서 버리면 벽에 부닥친다. 그런데 여기서 해답은 태양은 하나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태양은 대통령입니다. 한동훈이 아직 아닙니다. 여권의 태양은 대통령입니다. 한동훈이 태양이 될 수가 아직 없습니다. 총선 국면의 초입이던 1월 달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권의 위기론이 발단이 된 그 두 사안 그거에 대한 인식차로 지금 파열음이 노출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연결한 2대4 조기 기국에 동의할 생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아그레망까지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 사안이 있습니다. 방산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 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 국방장관 출신을 아마 대사로 아그레망을 신청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그레망 다 억셉되고 했으면 지금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 공수처가 소환을 하게 하면 언제라도 소환한다 그러고 국무총리가 그걸 보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공수처는 뭡니까 공수처를 혼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비헌법적인 헌법에 없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헌법 위반의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없애야 됩니다.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이가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다 되지가 않았는데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출국 금지 시켜놓고 6개월 동안 아무 소환 조사 안 하는 그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라고요 그건 부적절하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표현이 백번 참번 옳습니다. 황수정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지 그것이 무슨 의도적으로 무슨 남들 들으면 말이죠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회칼이 뭔가 하고 무서운 공포감을 주고 언론은 자꾸 흥미분위로 끄집어냅니다. 좌파 언론은 이것이 밥이다 하고 밥을 먹기를 물은 겁니다. 황수정 문제는 그래서 황수정 문제가 자연히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치더라도 지금 국방장관 출신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는 그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미를 짓겠습니다. 국가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를 치른다는 총선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통령을 극복하려는 이기려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법무장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기가 뭡니까 많이 참는 겁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인내의 화신입니다. 참을 인자를 갖고 사는 분입니다. 많이 수양되고 수련되신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분 아니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의 지금 앞으로 직무수행을 3년간 해야 되는데 이 국가원수로서의 그 품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또 여당이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네 태양은 하나입니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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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